저기 멀리 보이는 두 사람.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꽤나 친해 보이는데요. 함께 출근길에 오른 장승환, 승혁 형제입니다. 형제가 다니는 굿일 스토어 대전점을 살펴볼까요? 개인과 기업이 후원한 물품을 판매하는 매장부터 물품 기부가 이루어지는 기증센터 그리고 형 승환씨가 일하는 용역사업장까지 승환씨 이렇게 만나니 더 반갑네요. 바로 옆 의류 작업장에는 동생 승혁씨가 일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잘 챙겨주라는 마음이 형이 그렇게 동생을 잘 챙겨요? 네, 그렇게도 있고 안 그래도 있고 도둑을 주고 사랑으로 도둑을 주는 거예요. 형제는 사랑으로. 형제의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은 좀 아니야, 사랑은 좀 아니야. 알았어요. 그런 건 얘기 안 해도 돼. 개구진 성격에 장난꾸러기처럼 보여도 일터에 선 에이스인 승혁씨. 옷을 개구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벌써 입사 5년 차고요. 대전점 초창기 멤버답게 능숙한 일처리는 물론 폐기 개수를 표시해 장부에 적어두는 승혁씨만의 업무도 따로 있을 정도라네요. 그쵸, 선배님이세요. 저보다 입사 선배예요. 아, 입사 선배. 가정인분 입사 선배님. 네, 네. 작업장이 분위기도 많이 띄워주기도 하고 선생님들하고 관계도 되게 좋고 늘 스마일이에요. 아, 선생님. 좋아하는 누나 있어요. 아, 형. 형까지 왜 그래. 좋아하는 누나가 있어요. 형까지 왜 그래. 좋아하는 누나가 있어요. 형까지 왜 그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까지 왜 그래. 한편 기업의 제품을 포장하는 용역사업장. 이곳에서 형승환씨가 2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박스를 포장하는 반복 작업이라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손이 엄청 빨라요. 아, 제가 손이 빨라서 이게 빨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 할 때 막 두 개씩 하네요. 아, 네. 빨라서 이게 숫도가 빨라서 저는 숫도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형제는 대전점의 마스코트나 다름없다고요.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열심히 도와주고 또 아끼는 모습이 보여서 좀 흐뭇한 마음이 있습니다. 일하다 말고 어디론가 향하는 승혁씨. 감사합니다. 승혁씨, 어디 가요 지금? 네, 뒤로 와요. 어딜 그렇게 가나 했더니 역시나 휴식 시간에도 바늘과 실처럼 꼭 붙어있네요. 형이랑 같은 직장에 다니는 게 좋아요? 네, 네. 왜 좋아요? 남들은 다 집에 있는데 저희 형제만 나와서 이러니까 애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래서. 집에서도 보고 직장에서도 보고 하루 평일 붙어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저희는 뭐 뜨거운 형제라서 한 시간도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동생인 장성혁 사원을 먼저 뽑았는데 그 뒤에 이제 추가로 저희들이 근로사원을 채용을 할 때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활기차고 적응을 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형이 조금 더 내성적이거든요. 조금 걱정을 했는데 동생이 잘 도와주고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해가지고 지금은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매장에서나 집에서나 언제나 함께인 형제. 둘이 이렇게 하루 종일 붙어있으면 지겹겠다. 아니요, 아니요. 안 지겨워요? 네, 네. 형은 아닌 것 같던데, 지겨운 것 같던데 형은. 아니요, 아니요. 지겨운데. 하지만 부모에겐 두 명의 장애 자녀를 키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말을 잘 안 했어요, 승환이도.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줄 알고. 그런데 말을 해요. 다른 애는 말을 못하면 말을 하네. 그럼 다음에는 뭐 좀 해줬으면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기대감 있죠. 그런데 코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욕심이라는 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발 말만 하게 해 주십시오. 자라는 아이를 보며 부부는 희망을 품기도, 좌절을 맛보기도 했는데요. 남들처럼 조금 저기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래요. 장애 아이에겐 자립의 기회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는 현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회로 나와야 된다는 이런 걱정?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많았죠. 정상적인 애들 같으면 여기도 원산회고 저기도 원산회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기회는 한 번이라도 생기니까. 그런데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길이가 적잖아요. 그러나 이제 식장이 생겨서 식장도 딱 들어가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돈을 떠나서. 뿌듯했죠.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뭐 월급으로 10만 원을 갔대, 20만 원을 갔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서 얘가 필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저도 또 저희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게. 네. 어떻게 보면 굿일스토어라는 것이 부모님들한테 기회를 준 거네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돼요. 부모님들인데. 네. 저희한테 기회를 많이 준 거죠, 어떻게 보면. 굿일스토어가 건넨 기회에 가족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을 있으면 차도 사고 옷도 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돈을 통장에다가 모으고 있어요. 떠날 수 없는 직장. 떠날 수 없는 직장. 평생 다닐 수 없는 직장. 평생 있을 직장. 굿일스토어에 다니며 미래를 꿈꾸게 된 형제처럼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후원이 발달장애인들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굿일스토어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식구가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날을 기념해서 우리 굿일 전체에 우리 전국체전으로 오늘 모인 자리입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전국체전.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인 건데요. 발달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은 갓난아기가 첫걸음을 떼는 것과 비슷하기에 이 체전이 더욱 뜻깊다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히 체육대회를 추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사회성이거든요. 사회성이 굉장히 취약한데 한 500명 정도가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자신들이 즐기고 함께하고 서로 알아나가는 과정들이 상황들을 훨씬 더 개선시킬 수 있고 더 좋아지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직원들 중 눈에 띄는 두 사람. 어디가나 꼭 붙어있는 승환, 승혁 형제입니다. 오늘도 역시 함께 있네요. 오늘 경기 뭐뭐 해요? 청이야, 홍이야요. 청이야, 홍이야? 네, 네. 동생이랑 이렇게 나온 거 얼마 만이에요?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 네. 기분이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좋아요? 네. 일상에서 벗어나 느껴보는 색다른 경험. 미소가 떠나질 않네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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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혁이 가득 누구보다 체육대회를 즐기는 승혁 씨. 형의 응원에 더욱더 힘을 내보는데요. 과연 결과는? 승혁 팀의 승리.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의 외출로 즐거운 추억이 만들어졌을까요?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은 발달 장애인들이 환하게 웃음 지을 날만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작몰봅니다. 진약 2년 7월 9일